다음 소식입니다. 한 택시기사가 돈을 착각해 더 많은 택시비를 낸 손님을 그냥 내려주고 떠났다는데 돈을 안 돌려줬다는 거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택시기사들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하와이에서 고국에 20년 만에 오신 어르신이 10일 오후 7시쯤 인천공항에서 주안역까지 택시를 타고 오셨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택시비가 5만 천원 정도 나왔는데 이 어르신은 5만원권이 예전에 5천원권인 줄 알고 기사님에게 5만원권 11장을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택시비로 무려 10배가 넘는 55만원을 낸 셈인데요. 호텔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저도 우연히 알게 됐다. 호텔 하루 숙박비가 얼마냐고 물으셔서 3만 5천원이라고 하니 5만원권 7장을 주시더라며 처음에는 치매인 줄 알고 5만원짜리 한 장만 내면 된다고 하니 10분 전 상황을 말씀해 주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말 제 얼굴이 붉어졌다면서 혹시나 이 글을 보신다면 어르신이 이달 말일까지 한국에 계신다고 하니 꼭 돌려달라고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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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